이 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은 없어 끄찔 로봇으로 변신하는 난 철골괴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? 공사장의 건축 자재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지 필살기는요? 철근을 날려 무시무시한 공격을 할 수 있지 난 아주 강력한 강철 로봇 강철 목뒤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? 멋진 로봇 몸을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지 필살기는요? 거대한 드릴로 적을 반통할 수 있지 드릴 가동 힐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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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